90년대 중후반, 이제 막 콤터 자판을 익히며 새로운 문명에 눈을 떠가는 시기에 전국의 콤터 꿈나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영원한 게이머들의 왕자님으로 회자되는 게임 바로 페르시아 왕자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상인 자판은 페르시아를 얻기 위해 왕국의 공주에게 청혼을 하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습니다. 화가 난 자판은 공주를 성 꼭대기에 가두고는 1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플레이어는 공주가 기다리는 왕자가 되어 실제 60분 안에 공주를 구출해야만 하는 긴박감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를 말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고지들을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소스 지방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을 통치합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550년부터 약 200여 년간 융성했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치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바빌로니아를 거쳐 기원전 550년경 아케메네스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는 페르시아 지역에 등장한 제국들 중 가장 거대한 대제국으로 1935년 파리피 왕조가 국호를 공식적으로 이란으로 바꾸기 전까지 여러 왕조에 걸쳐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영웅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3대 왕으로 고대 페르시아를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길을 만드는 정복군주로 영토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고속도로와 운하, 회로를 만들고 무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통치 아래 전성기를 이룬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에게까지 지배력을 넓혔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중 19개의 구역에서는 매년마다 은 250톤을 인도 부근에서는 금가루 10톤을 세금으로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두어들인 금과 은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 불리였는데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현재 이란의 국보 제1호이기도 한 날개 달린 사자장식 뿔잔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황금뿔잔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왕들이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여름 궁전이었던 곳에서 출터되어 현재까지도 페르시아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작품으로 손꼽히며 이란과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황금 공예 기술이 돋보이는 이 황금뿔잔은 앞쪽에 화려하게 조각된 날개 달린 사자장식과 뒤쪽에 뿔잔이 어디선가 접합되어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접합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전성기로 이끈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에스 1세와 찬란했던 황금 문명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장식 뿔잔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 백화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 10분 상식łam 10분 상식 12분 상식 13분 상식 감사합니다.